지민은 지민은 지지 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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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서 100점이 막 나오더라? 1분단은 니가 분명히 74점에 맞췄었는데 100점이래 다른 나라에서 100점이래 반전쟁이 너는 100점이래 이 개나 너 무슨 스타일인거야? 반전쟁이 100점인거 아니에요? 니가 100점짜리 다만 달도 올렸지 좀 이따 가짜점 결과 나오면 우리 전부 다 젤 시험이야. 젤 시험이 뭐냐고. 젤 시험은 내 성격 반토막이라고 이 개새끼야. 우리 엄마가 나 이번 시험 결과는 나 간부자 살자 그랬어. 우리 아빠가 나 태양간을 이 간부자 보낸다고 그랬다고. 너 무슨 짓였어 이 ㅈ같은 비열한 새끼야. 종락해 버려. 이 새끼 지속히 묶여버려. 야 그만해. 아이고. 나 이번에 3년 넘으면 나 자살할거야. 반평불리 100점 이기면 안돼? 어? 그것도 그 어렸다면서 미적불범이래? 반타지 같다 천재냐? 뉴턴야? 라이프리치냐고? 니가 100점 짜리 다만 따로 놀렸지 어? 난 내 평생 80점 처음 맞아 봤는데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 이 새끼야? 너 왜 80점이야? 밀렸었대. 아이씨. 난 내 평생 80점 처음 맞아 봤는데 근데 내가 왜 제시험을 빠이든 이 ㅅㅂ 새끼야. 그럼 너때문에 맘평균이 99점 모자면 해. 어? 어? 이거 모의고사 아냐? 내 시내 직접 들어가는 중간고사라고. 지금 너 지금 얘기해? 얘들아 조용히 좀 해. 우리 맘뿐만 아니라 발학교 전체가 재수 올라온다.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아니지. 처음 시작은 니가 했잖아. 그런게 보여주더라도 살았어. 쓸데없이 욕심을 버리고 그래. 야 소빈 형이랑 얘기 좀 하자. 집중이 안 된다. 집중이 안 돼? 엔시스케어라서 끼고 얘기할까? 친구들끼리 위해서 합법을 해. 야 이 새끼야. 우리 친구다. 넌 친구 없지? 야. 너는 친구가 아니지 말아. 응? 엔시가 그렇게 없어서. 엔시가 그렇게 없어서. 엔시가 무시하냐? 그래 무시했다. 야 이 친구야? 친구야? 네가 어디있지? 여기 다 이 끌라스야. 이 끌라스야. 야 이 시낭 이만쯤에 이 개새끼들아 진짜. 자 애들 넘는다. 나 한참 만심도 없고. 아유 심심해. 나 그냥 갈게. 어디있지? 아 이 새끼야. 아 이 새끼야. 나 100점 나 어떡해. 나 책임져. 아 이 새끼야. 목적은 살 수 있어도. 학적은 못 바꾸잖아요. 너 이 새끼야? 나 다 봤어. 다. 나 거기 있었거든. 너 학교 옥상에서 자살하려고 했잖아. 중간고사 별 자신 없다고. 너무 무섭다고 징징 짱면서 유서 쓰고. 누구? 나? 내가 왜? 너 말고. 김명준. 저 새끼 성적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다고. 근데 성적표랑 유서가 바람에 휘용. 김명준. 너 자살을 안 했어? 아저씨. 아저씨. 그거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웃기지 마. 너 샀잖아. 니가 산 거잖아. 니가 산 거잖아. 니가 산 거 맞잖아. 왜 사. 나 그냥 풀어도 돼. 난 그냥 풀어도 100점이야. 사람이 어떻게 그걸 그냥 풀어서 100점을 맞을 수가 있어. 이 새끼야. 너 똑바로 말해. 니가 100점 다 같이 샀잖아. 사서 100점 맞은 거잖아. 니가 뉴트리야? 라이프야. 아이씨. 봉투. 봉투할 때 돈을 어떻게 했어. 황금했어. 뭐? 하얀 봉투에 넣어서 주님께 봉헌했어. 오늘 우리 교회에 질식하거든. 더러운 돈이지만 성전을 위해서. 나 0.3%야. 나 뭐든지 될 수 있어. 어쩌면 슈퍼맨도 될 수 있을걸? 나는! 너네 딸이랑 태생이 다르다고. 쉽게 얘기해줄까? 너 군대에서 족뱅이 칠 때 나 어학연수 갈 거야. 너 대학원 갈 때? 나 유학 갈 거고. 니가 회사 다닐 때 난 회사를 하나 차려도 될걸? 니들이 직장만약 있다고 적금 볼 때 난 니들 적금 만기액만큼을 연봉으로 받을 수도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는 더 커진다? 결국엔 니네 자식들도 너희랑 똑같은 출발선을 서야되거든. 이게 너희가 노력해도 되는 걸까? 그까진 컨닝으로 얻어지는 것 같아! 라헨이. 넌 샀어. 너 분명히 샀어. 말 쓰러울 때. 난 평등이란 말이 제일 싫어. 모두가 평등한 세상! 말이 좋지. 진짜 그렇게 되면 다들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될걸? 더 중요한 건 질서야. 이 재시험을 통해서 너희의 질서가 다시 잡히는 거다. 하! 나한텐 질서지만 너희에겐 순서겠지. 나보다 너희를 원망하지 않을까? 어떻게든 지만 살겠다고 백점 다 받는 애들이 이제 일에 신경이나 쓸까? 재시험 준비 때문에 바쁠텐데? 교장! 교장! 자각사! 재단기사장! 나! 믿어줄까? 처벌하긴 할까? 우리 부모님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이 학교가 저 교문박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냐 이 순진한 새끼들! 재단기사장! 야 선생님. 어 너 안 샀어. 어? 나 인정해. 나 인정할게. 나 인정할테니까. 형! 지금 있잖아. 우리 지금부터 시험공부 다시 해야 되잖아. 100점을 커녕이야. 평소 신뢰는데도 안 나와. 너 100점 맞을 수 있다면 나 이번에 무조건 90점 이상 맞아야 되거든. 시발 돌겠네 진짜. 김명준 너 정말 왜 그래?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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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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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해. 뭐 이 새끼야? 사과하라고. 그냥 인정하는 건 소름없어. 내 도덕성을 모욕한 것에 대해서 똑바로 사과해. 사과하면. 불러줄거야? 학처박수완! 니가. 정말 사사 푼 게 아니라는 거 증명해. 어? 니가 니 머리로 푼 거 증명해. 그럼 내가 사과. 시발 돌겠네 진짜. 이리와. 사과한다 그래. 불러줘라. 영준아. 일어라. 영준아 그 말 해줘. 김명준. 영준아. 제발 포기해라. 정말. 아악. 시발. 야 하지마. 야 하지마. 무섭다고 하지마. 야 하지마. 무섭다고 하지마. 하지마. 그럼 내가 부러져도. 니 아빠랑 똑같이 살거야. 나도 아빠 택시나 들어가라. 야 이 개새끼야. 이 개새끼야. 아이씨. 동생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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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가 할 줄 아는 거라고. 고작. 날 때리고. 협박하는 것 뿐이냐. 어? 아니 나한테 이건 뭐여. 그죠. 야. 난 태생이 달라. 너희랑 차원이 다르다고. 야. 니네가 대학가서 비비될 때. 난 대학원 가고. 난 유학 가고. 난 회사 차이가. 난 슈퍼맨러. 난 뭐든지 될 수 있어. 이 개새끼들아. 야. 그 운박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냐. 이 수찌한 새끼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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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겁나야? 너는 괜찮겠지만. 나 솔직히 겁나. 나 솔직히 때리지도 않았잖아. 지정이. 니네 봤지. 다른 과목. 형준이랑. 서울대는 학생교육부도 본다던데. 아. 어디서도 모르겠네. 그래. 그렇지. 너네는? 그렇겠지. 나 혼자 한걸로 하자. 니가 왜. 갈게. 도무수. 진짜 무겁다. 이번 한 번만 더 해줘. 그러면 나 절대 너 안 해줄게. 고마워. 미안하다. 친구끼리 미안하다는 말 하는 거 아니라며. 야. 이제 뭐 해야 되냐? 일단 차에서부터 쓰자. 차에서부터 쓰자. 차에서부터 쓰고 우리가 증인돼서 팀원 들어줄게. 그러면 좀 덜 할거야. 우리가 그냥 써주는 대로 이렇게 입기론 하는데. 그래. 니가 알아서 해주겠지. 대충 해주거라. 선생님. 이 두사람은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으라 밝힙니다. 저흰. 친구로서 종태를 말리러 갔다. 그 말. 선생님. 솔직히 민영이가 좀 심하긴 했어요. 종태 아픈 곳을 건드렸거든요. 저는. 제 친구들과 서민영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려 했던 점도 반성합니다. 종태. 정말 좋은 친구에요. 종태. 도와주세요. 민영이네 병원에 가서. 저희 어머니와. 저희 어머니와. 민영이네 병원에 가서. 저희 어머니와 무릎 꿇고 사죄드리겠습니다. 민영이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친구를 잘 챙기지 못한 저의 잘못이 큽니다. 친구를 대신해서 저희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민영이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무엇보다. 저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지만. 제 시험을 봐야 하는 다른 친구들에게 미안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인간이. 강히. 이 학교에 들어와. 제가. 저 같은 인간과. 저 같은 인간과. 제가. 저희 모험생들이잖아